최경영의 최강시사 특별기획 2030의 시대가 온다 제가 원하는 주간지, 제가 원하는 신문사와 관련 기사만 보고 있지만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TV뉴스를 보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TV는 안 보고요 스파트폰 위주로 유튜브라든가 포털사이트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2030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투자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나도 근로소득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관련돼서 경제 뉴스라든가 정책 뉴스를 많이 보고 100% 팩트만 말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정치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각자의 가치관에 맞게 필터링을 해서 저희 유튜브나 SNS? 뉴스를 저판기보다는 이제 뉴스를 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생각을 올린다던가 이러면은 그 사람 걸 보고 궁금해서 쳐보고 이래가지고 사실 예전에 실검 있을 때는 이슈들을 바로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찾지 않으면 못 보잖아요 TV를 볼 시간들이 없을 거예요 유튜브가 좀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차피 제가 보는 것만 봐가지고 똑같은 알고리즘만 뜨니까 결국 그것만 계속 보게 되니까 앞으로 가는 게 없이 그냥 빙글빙글빙글 돌게 돼서 네 4.7 재보궐선거 이후 우리 사회의 명확한 세력으로 떠오른 2030 사회를 받아들이는 방식 특히 미디어 소비 방식에서도 어떤 세대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인터뷰들에서도 좀 들으셨을 겁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특별기획 2030의 시대가 온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2030의 미디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 강정수 박사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인터뷰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TV는 안 본다 그리고 알고리즘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TV를 안 본다고들 하지만 통계상으로 보면 TV가 뉴스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TV를 우리가 과거에는 TV 화면에서 보는 것을 TV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에서도 만약에 KBS 뉴스를 본다면 그건 TV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네요 유튜브에서 클립만 보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지금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라든지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언론 수용자 연구소 수용자 연구 이런 것들을 2020년 거를 보게 돼도 나는 TV를 통해서 뉴스를 봤다라는 것은 60대 같은 경우는 90% 그리고 230세대 같은 경우에도 40%가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230세대나 60세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 부분들을 유튜브에서 봤을 경우에도 TV로 보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구별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음악을 듣는다면 꼭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또는 레코드판이라든지 CD라든지 DVD로 듣는 것 이것만이 음악이었다면 스트리밍으로 스마트폰에 듣는 것이 음악인 것처럼 그것이 했다고 해서 음악에는 많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있고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음악이 달라진 겁니다 음악을 정의하는 게 달라진 것처럼 이제는 미디어에서 내가 스마트폰에서 보는 것이 TV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은 부분 한국에서 모바일을 통한 소비가 예를 들면 2030세대나 60세대나 5060세대나 다 90%가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소비를 하는 건데 그 모바일이 갭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이버일 수도 있는 거고 유튜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비의 이동에 있어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커졌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현상 때문에 독특하게 동영상 보는 뉴스로 뉴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적 특징은 2030은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다 모바일 쪽이 그리고 5060세대도 2020년에 한국이 가장 큰 유튜브에서 특징이 뭐냐면 시사 정치 프로그램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보수적인 프로그램들도 증가하고 진보적인 프로그램들도 증가하고 다양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로세로 연구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러한 채널들이 폭발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면서 5060세대도 이 모바일이 어렵고 멀고 이래졌던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당연한 것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것, 눈 뜨면 키는 것이 유튜브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채널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사실은 KBS 뉴스라든지 JTV 뉴스라든지 이런 뉴스도 추천을 합니다 알고리즘이 전형적으로 무조건 똑같은 것만 반복하지는 않거든요 믹스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KBS 뉴스도 잠깐 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채널 갔다가 이러한 시사, TV에서 뉴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 또한 뉴스를 광범위하게 정의한다라면 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비율은 대단히 빠르게 증가했다 왜? 관련 공급자들도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관련 공급자들도 늘어났다 1인 미디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TV, 라디오 이것도 라디오로 방송이 되고 또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거든요 그러면 TV나 라디오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플랫폼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까? 약화되고 있는 거죠 제가 종이신문을 꼭 찾아서 읽어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공서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사장님들 정도로 남아 있는 거고요 외부는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사장님도 그럴 수 있지만 관공서에 계신 분들도 굳이 종이신문을 보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또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저녁 9시만 되면 KBS 뉴스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평생의 습관이신 거죠 그 습관은 바꾸기 힘드죠?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님도 요즘 유튜브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채널들 그렇게 습관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그런데 2030 세대는 특히 40, 5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낑긴 세대 과도기적 세대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전통 미디어에서 뉴미디어가 섞여 있는 거라고 본다면 지금 2030은 특별하게 전통 미디어를 의무적으로 접해야 될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이러한 뉴미디어의 소비 습관이 익숙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KBS라는 뉴스 종이신문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플랫폼적인 기능은 없어졌지만 여론 형성에서의 파워는 그 힘은 전통 뉴스 미디어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라면 내가 유튜브에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공유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서 공유하기 위해서 카카오 쪽에 공유하기 위해서도 뭘 공유하냐면 KBS 뉴스를 공유하는 거죠 KBS 뉴스가 비록 KBS 뉴스 플랫폼이 아니라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KBS 뉴스를 할지라도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KBS 뉴스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KBS 뉴스의 발언지를 통해서 이걸 비판하거나 이걸 긍정하거나 환호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는 것은 그래도 여론 형성에 있어서 출발점은 여전히 전통 미디어가 차지하는 부분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각 보도의 어떤 신뢰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다음에 언론사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2030을 로이터 전환위즘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더니 과거 60세대 같은 경우에는 5060세대는 알아야만 하는 것으로써 뉴스를 정의했다는 거예요 모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데 2030세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알면 흥미로운 것들 그리고 알면 재미난 것들도 뉴스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들 그러니까 즉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모르면 안 되는 것들 직업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프로그레스라는 걸로 카테고리를 지었는데요 프로그레스 영역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엔조이먼트 즐겁고 재미난 것도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능 뉴스라든지 당연히 스포츠 뉴스 당연히 뉴스죠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들도 대단히 많은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당신이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신뢰하는 언론사가 어디라고 물어봤을 때 2030세대 같은 경우에는 약 27%가 네이버라고 뽑았고요 그다음에 60대는 KBS가 40% 넘게 가장 신뢰하고 영향력 있는 언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60대 같은 게 여전히 KBS가 가장 영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 매체라고 생각하는 거고 2030은 그것이 비율은 60대 같은 경우 40%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30세에서는 20%로 낮아져서 네이버다 네이버다 그런데 이런 습관 아까 습관 말씀하셨는데 2030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미디어 소비 행태 습관이 평생 가는 거죠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뀔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과 이후에 미디어 습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 이전에서는 가장 강력한 미디어는요 지하철역에서 나눠주는 무관심은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다 무관심은 보고 오셨으면 무관심은 계속 걷어가는 일자리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습관이 바뀐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런 미디어 디바이스가 우리가 쓰는 일상의 디바이스가 바뀌면 충분히 미디어 습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 사회를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AR, VR도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말고도 다양한 미디어들의 디바이스들이 기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터넷의 기반으로 한 큰 광해 범주를 했을 때는 인터넷의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우리가 움직이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 접근할 수 있는 것 이 큰 패러다임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의 소비는 근본적으로 변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알고리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거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어떤 집단화시키고 몰아가서 사회적 단원 형성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합의 도출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런 어떤 비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알고리즘이 믹스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가능성도 봅니다 지금 최근에 알고리즘 폐해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만 해도 평생을 조선일보를 보셨던 분인데 그럼 이것도 알고리즘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조선일보에서 추천하는 것만 매일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 볼 것이냐 본인이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가치관 네, 가치관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는 중립적일 것이다 기계적 중립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들을 접할 것이다 그런데 웬걸 이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건 알고리즘에 작동돼 있지만 알고리즘은 상호작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네이버라든지 유튜브에 책임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응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 소비자가 자꾸 이것만 보니까 내가 클릭하니까 내가 클릭하니까 너에게 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종교적 동물입니다 믿는 거고 믿는 거 저하하는 것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증 편향이라고도 얘기하고 필터법이라고 얘기하는 현상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공급자 쪽에서만 비판을 하지 말고 공급자로만 비판을 하지 말고 소비자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을 했으니 그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달라를 안 갔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백신은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는 여전히 아무리 신뢰 있는 미디어에서 얘기를 해도 유튜브에서 네이버에서 나름대로 그걸 조정하려고 해도 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 유사한 것들만 찾는 이른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현상들은 과거의 종이 신문 시대에서도 60년대 70년대도 있었죠 다만 그것들이 훨씬 더 편해졌다라는 거예요 편해졌다 공급자의 영이 예를 들면 하루에 생산하는 뉴스가 100개였다라면 지금은 천 개 만 개지 않습니까 내가 골라보고 싶은 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봐도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과거에는 24시간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았죠 한 시간만 써도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봤다라면 지금은 24시간 뉴스만 봐도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보기 어렵습니다 이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세진 건 분명하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이건 사회적 비판을 한다라면 흔히 말하는 요즘 믹스 현상에 대해서 많이 영국에서라든지 미국에서 브라질에서 연구 현상들이 있는데 결코 예를 들면 우익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이 우익적인 것만 머물리지 않더라 가끔씩은 새롭게 공급되는 양에 의해서 다른 경로로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학술적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30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훨씬 더 그랬던 거예요 초반에는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밀렸었는데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브라질에서 우리도 그럼 반대의 목소리를 내보자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하면서 이쪽으로도 팬덤들이 형성되면서 이쪽으로 충분히 쏠린 현상들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알찬 내용들 아까 말했던 유익한 내용들 재미있는 내용들 즐거운 내용들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각각의 진영별로 정치적인 어떠한 해석의 차이별로 생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네이버가 보수화됐다 다음이 보수화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네이버에게 뉴스 공급하는 비율의 한 70%가 보수 언론이에요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그러면 당연하게 70%가 보수고 한 20%가 중도고 한 10%가 진보면 네이버가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과 중립적인 알고리즘을 가져도 70%는 보수 언론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음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생산이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는 대단히 보수적인 것들의 다양성들이 풍부해요 20대 보수도 많고요 밀떡 보수도 많고요 그리고 60대 보수도 많아요 그런데 진보진영을 와보면 그냥 5060을 위한 보수적인 진보적인 목소리밖에 없어요 2030을 대비하는 진보적인 목소리는 정말 아주 손꼴만 하는 소수의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매번 저 아저씨들이 떠들고 고장난 라디오처럼 계속하는 반복하는 논리에 2030들이 반응할 리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는 왜 이런 뉴스를 안 듣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뉴스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진보적인 언론사들이나 매체들이 이른바 꼰대화됐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겨레신문 저도 오래전부터 대학교 때부터 대단히 좋아했던 언론사입니다만 벌써 한 30년 지났잖아요 이런 낡은 패러다임의 언론이 2030에게 먹힐 리는 저는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야 혹독한 비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2030에게 미디어 효과 이론이 통합니까 비슷하게? 미디어가 영향을 미칩니까? 네 그들에게 관심 갖고 있는 주제들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과거에는 공과대학을 나오면 대부분 취직이 됐는데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그들이 예를 들면 얘기를 해요 왜 해경에도 여경TO가 있는가 이런 불만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설명도 안 해줘요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편향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미디어가 여기 있게 책임 있게 그들의 고민에 맞는 그들의 질문하는 것에 답변하는 미디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도 중요하죠 그러나 나는 월세 얻으면서 부동산에다가 그 많은 부동산 중계를 내요 나 그게 싫은데 내 편 들어주는 미디어는 없습니다 월세에 사는 사람들 들어주는 부동산 섹션이 있나요 언론에서 즉 나의 고민에 나에게 즐겁고 유익하다는 것은 무조건 하하하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 나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데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꼭 정치적인 편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영역들 경제의 영역들 사회의 영역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정치적으로 나의 편인 거잖아요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최경래의 최경시사 특별기회 2030의 시대가 온다 두 번째 주제 미디어 강정수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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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